오늘 고려시대 전체별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고려시대 전체별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고려시대 전체별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려시대 전체별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으 으 으 으 보겠습니다 내부지영 이 episódio 여 Für 6 가 공원과 2 계곡 손질이라고 쓰지요 나라를 세우고 물 Viol사람들 거가 본졸 Sha az 사람들이 일단 소화의 3g 스트ereye ivid rid 7.11 구교 가 거고 요 그리고 하고 왕 bucket 1 사랑 사랑으로 지배층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왕관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감사놨습니다. 사랑으로 감사드린 사람들도 같이 지배층이 되겠죠. 사람들은 뭐였니? 왕관이 자기 끈으로 끌어들였던 사람들. 결혼했던 사람들. 지방호독. 지방호독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지배층은 대구공주가 지방호독을 되겠는데요. 이 사람들이 초기에 이제 열심히 중앙반직에 진출하면서 고려라는 나라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리고 초기라는 것은, 중앙평가의 초기라는 것들은 나라의 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얘기가 되기도 했었지만요. 그래서 여러 가지 틀을 만들고 그리고 다양한 제도들을 만든 결과 나라의 틀이 확립되게 되면서 그 제도에 최적화된 애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배층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문발 위종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명칭이 괜히 붙은 게 아니겠죠. 뜻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문! 일단 뭐했던 애들은 아니다. 싸움을 잘하는 애들은 아니라 공부 좀 해는 애들이다. 그리고 이제 벌이라는 둘자가 붙어내요. 이 벌은 여러분들이 이제 쓰이는 용어 중에서 재벌할 때 번잡니다. 돈 많으세요. 그냥 돈 많다는 의미가 아니고 또는 제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돈 많은 애들이 무기가 되는 거고 제가 재산할 때 제자예요. 그리고 여기서 벌은 그냥 띠거지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애들이 띠거지를 만들어내면 어떤 애들이냐? 귀족이래요. 귀족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자, 특권을 누리는 애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의미가 사실 더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혈연을 중심으로 해서 특권을 누리는 애들이 귀족입니다. 그냥 특권을 누린다라고 해서 귀족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합해보면은 혈연을 중심으로 특권을 누리는 애들이 있다. 그런데 걔들이 하나의 띠거지를 형성했고 걔들은 공부를 중심으로 한 애들이다. 라고 문벌귀족을 종합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특성은 잠시 후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혼인이라는 걸 하나 해바로 이야기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벌이라는 글자에서도 보듯이 자기들끼리지만 벌가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물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반란이 일어나서 뻗대기도 하고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한 방에 갔습니다. 문벌귀족들에 의해서 무식하다고 무시당하는 무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방에 뒤집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지기가 무신지권입니다. 사이에는 무신정전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사건이 있었고요. 말 그대로 무신들이 정치적인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지배층은 당연히 무신되겠습니다. 이들은 열심히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그리고 힘으로서 권력을 차지하던 집단이고요. 그리고 이 무신정전이 존재인들을 찾고 싶어하는 여신이 정전을 낳습니다. 그래서 몸들과 신나게 싸우다가 결국 힘으로 흥한다. 힘으로만 합니다. 털리고서. 그 이후에 지배층들 범문세종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나와요. 문을 중심으로 권력을 잡은 애들. 무슨 범문세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애들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신진사대부라고 불리는 집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종류의 지배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대적인 상태의 것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집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배층이라고 하면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권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원합니다. 자, 정치권력과 정치권력도 사실은 이걸 차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해요. 자, 결국 인생은 뭐니? 돈이죠. 경제권력입니다. 어떤 식으로 얘들이 정치권력을 차지하고 즉, 관직에 진출을 하고 어떤 식으로 경제적인 권력을 늘여야든가 그 기반을 모여야든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개국궁신과 지방호적들 초반에 왜 관직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냥 타고났죠. 개국궁신이 때문에 관직에 올라가고 지방호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앙관직에 올라갔을 겁니다. 바버제가 생기기 전까지 끌었습니다. 바버제라는 음명위주의 관리선발제도가 생기기 이전에는 그냥 잘 아는 사람 혈연을 중심으로 해서 개국궁신들의 자손들 그리고 지방호적들의 자손들이 자연스럽게 중앙관직에 진출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혈연을 중심으로 중앙관직에 진출했고요. 이 사람들의 경제적인 기반은 뭐였느냐? 지방호적은 사실 뭔가 경제적 기반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지방에서 세력 갖고 있는 애들이고 그 동네에서 세금 받아먹고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왕범만 따라다녔던 이 개국궁신들 같은 경우에도 야, 니네 나라 세우는데 공 많이 세웠지? 이거 줄게 라고 뭔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직에 대한 내과 행시이기도 해요. 개국궁신들한테는 역분전이라는 땅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땅을 준다는 건 뭘 준다? 진짜 주는 게 아니라 빌려준다 농사를 줘요 세금 받을 권리를 준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분전이라는 땅이 지급이 됐는데요. 초창기 나라의 성격은 어떠했을까? 화목해요 화목하죠? 그리고 초창기의 고려의 모습은? 화목해요 다른 표정 없을까? 내가 좀 역겨운 표정을 지었구나 그래서 초창기의 고려의 모습은 굉장히 자주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다 다른 나라의 의세의 간섭다이 받지 않게 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주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게 초창기의 성격입니다. 그러면서 고려 계승을 얘기하면서 북진 정책을 펼치기로 했었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거 시대적인 성격과 함께 계승의식 봐야 되는데요. 아니? 이거 왜 봐야 되나요? 고려라는 나라의 이름은 당연히 고구려 계승의 나라 아닌가요? 나중에 바뀝니다. 그래서 봐야 됩니다. 초창기에는 고구려 계승의식이 굉장히 강렬하게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은 봐라 고려다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자주적인 성격과 고구려를 승인하는 것과 맞추쳐서 뭔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외교관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외교관계에 있어서 고려총기에는 이동들이 쳐들어옵니다. 고려는 외침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특히 누구의 침입들이 많냐 국방 유럽민족들의 침략이 많습니다. 이제 순순이 나올 거예요. 처음에는 거란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여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몽골까지 나올 겁니다. 뒤쪽에는 계속해서 침입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민족들이 어떻게 보면 전성시대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중국 대륙을 침략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륙 침략할 때 중국과 친한 고려를 꼭 한 번씩 들러가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란도 그렇고 여진도 그렇고 몽골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고려 쪽으로 침략하게 되는데요. 왜 얘네들이 설치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얘기만 할게요. 일단 중국이 국방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중국이 별로 국방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쪽에서 얘네들이 변제해 주지 않다 보니까 미처 날뛰기 시작한 것도 있고요. 자연환경적인 영향도 있다고 해요. 이 당시에 평균 기온이 한 2리도 정도 낮아진대요.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먹을 게 적어지면서 먹을 걸 찾기 위해서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왔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으로 인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특히 거란 같은 경우에는 태조 왕관이 건국하다마자 석을 보내왔었죠. 낙타 50마리 불모입니다. 앞으로 우리 친하게 진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왕관은 낙타 50마리를 갖다가 선물을 갖다가 다리 밑에다 묶어 버려서 굶겨 죽여버립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굶겨 죽여버렸다라는 얘기는 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싸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란과 싸우게 될 거예요. 거란과 열심히 전쟁하는 시기입니다. 거란족은 무려 나라도 세우기도 해요. 뭔가 힙합을 좋아하는 일입니다. 이 나라를 세우는 게요. 이 나라를 세우는 게요. 이 나라를 세우는 게요. 외교관계에서 나중에 한번 자세히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 고려의 모습들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겠네요. 일단 초창기는 개교공신과 지방구정신이 주도했다. 에너지치유 관직에 올랐고 그들은 혈연을 바탕으로 정치권력에 진출했고 그리고 여권적이라는 걸 지급받기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자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고구려 계순의식이 강한 시기였고 대외관계에서도 북진정책을 펼치면서 그 북쪽에 있는 거란과 전쟁하기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고려는 왕권 강화도 해나갔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 정비도 해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가 완성되면서 그 다음 시기가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이 제도의 최종가 된 애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벌기족이라는 애들을 얘기할 때 두 가지 테마가 얘기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혼인이고요. 하나는 얘들아 합법이에요. 굉장히 합법적인 애들입니다. 왜? 제도를 보기엔 이유가 없어요. 제도 자체가 자기들한테 굉장히 최종적인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식으로 권력을 유지하느냐 관리선발도 인증 그대로 이용해 줍니다. 고려시대의 관리선발도로서 과거제가 내비됐죠. 공부 중하면 과거를 통해서 중앙에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얘들아한테는 무엇이 있느냐 고려시대의 귀족적 특성이 보이는 제도 음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음서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신문기사에서 가픈 전화라고 이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현대판 음서대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아버지 댁으로 시험을 거치지 않고 반직에 올라갈 수 있는 제도 음서입니다. 심지어 외알아버스도 가능해요. 고려시대에는 그렇다면은 아! 내가 공부를 못했다. 근데 내 아들 관직에 올리고 싶다. 내 자손은 관직에 올리고 싶다면은 아버지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의 딸과 변화가 됩니다. 그럼 내 아들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고려시대의 음서 혜택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과거시험을 봐서 공부를 못하는 음서를 통해서 중앙관직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경제 권력에 있어서 이 사람들 역시 합법적인 방법을 씁니다. 당연히 관직에 올라갔겠죠? 관직에 월급처럼 주는 땅이 있습니다. 과전이라는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플러스할까가 없습니다. 높은 관직에 오는 사람들은 고문전이라는 사람들을 갖다가 추가로 받게 됩니다. 우리 쪽에 시급 비슷한 이념인데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고려시대 등급이 여러분들도 예신등급과 비슷합니다. 아홉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관리들이 아홉등급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1등급부터 고등급까지 중에 딱 잘라서 5등급 이상 5품 이상의 관리 같은 경우에는 고위관리로 해당이 돼서 그 자손들은 문서에 해낼 것 같고 고문전을 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문전이 무서운 건 뭐가 있냐면요. 세습이 가능해요. 내가 받은 자손들한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무슨 일이 나을까 나는 관직에 올랐어. 공운전도 받았어. 그리고 이제 과전도 받았지. 내 자식은 자연스럽게 공설을 통해서 관직에 올라가 그리고 이제 내 공운전도 물려받어 그리고 자기도 공운전도 출발을 받아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보여준 거 혼인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혼인이 왜 나오냐 권력은 마치 하나의 피자와 맞습니다. 피자 한 판을 혼자서 먹었습니다. 한 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둘이서 피자를 안 먹었습니다. 피자 한쪽 먹을 수 있겠죠. 네이서 피자를 나눠 먹습니다. 피자 4분의 2쪽 밖으로 못 먹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면 나눌수록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력의 크기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그래! 우리끼리 나눠 먹자 그게 문벌구조입니다. 세 가지를 어떻게 형성했냐면요. 한 다섯 개 정도의 가문이 자기들끼리만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권력을 나눠 먹는 과정에서 혹시나 이 안에 누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권력을 나눠주면 어떻게 해지라고 해서 외부인들이 여기로 끼어들어 놓은 것을 극도로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들끼리만 들어오네요. 다른 집안 사람은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다섯 개 집안들이 서로 계속해서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자기들끼리만 권력을 유지했던 것이 문벌구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애들은 이 다섯 개 집안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윤씨라든지 이씨라든지 여러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호미니트마학 자기들끼리만 결혼한다라고 했는데요. 유일한 예의가 있습니다. 자기들 왜 누군가와 또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 아래에들이랑 결혼하겠니 자기 위에들이랑 결혼하겠니 위에는 누가 격려? 노왕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잘나간다는 증명 왕한테 자기 딸 시집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생기느냐 굉장히 막장수로 통가루집 하나 생겨버려요. 이모 아저씨가 있습니다. 이모 아저씨가 있는데요. 이 아저씨는 자기 둘째 딸을 왕한테 시집보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된 왕한테 자기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시집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셋째 딸과 넷째 딸은 자기 아래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야 될까? 지어머니 그리고 이 둘째 딸은 셋째 딸과 넷째 딸 자기 동생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며느리 되겠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막장스러운 모습이 있죠. 이 시대에 했는데 근심간에 결혼이 흔한 게 됐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두 번째 아들 왕이 왕이 몰랐을 때 이 할아버지는 이분의 미치는 어떻게 될까? 일단 왕의 외하라 오지이자 왕의 더블 장전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보다도 거대한 권력을 가졌고 왕을 마음대로 하면서 심지어 자기가 왕이 될 생각까지 했었던 문벌기족 시대를 대표하는 이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자겸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권력을 독점하려고 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권력을 독점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랫사람들이 야! 우리 지네끼리만 나눠오고 우리도 나눠줘! 라고 반란 일으키는 것이 이 문벌기족식의 중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큰 세계의 반란사건은 다를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자겸의 난 그리고 문벌기족 이외의 문신들이 이 사람들의 대항했었던 사건 요청의 석영촌도 운동이라고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마저 칼인 다음에 그 다음 차례는 그 안에 있던 무신들이었습니다. 무식하다고 무시당하던 무신들이 한 방에 뒤집어였습니다. 무신정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벌기족식의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의 성격을 보시면은요 사대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대라는 그런 큰 나라를 위로 섬기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황제로 섬기게 되는데 그 중국이 좀 이상한 중국입니다. 얘네들은 여진 금과 사대합니다. 여진이 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가 고려한테 요구해와요. 야 우리를 황제로 섬겨라. 그리고 고려는 그 당시 문벌기족들은 예 알겠습니다. 황제로 섬기겠습니다. 선물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내리고 갑니다. 왜 이렇게 자존심을 벌었을까 국가의 입장에서 생각이 안 되죠. 우리 이제 지배층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문벌기족이라면 여진 금이라는 무지막지한 애들이 사대관리를 요구해왔어. 거기 맞서 싸울래? 아니면 사대관리를 받아들인다. 나는 자존심 때문에 도저히 공수할 수 없다. 싸우겠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싸운다. 그리고 이제 사대한다. 두 가지로 나눠볼까요? 사대하면은 권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간섭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 얘네들은 우리 말 잘 듣는 애들이야. 얘네들이 지배층 계속해. 라고 하면서 오히려 후원을 해줄 겁니다. 우리 권력에 전혀 시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여진에다가 금나라에다 여러가지 뭔가 공부를 마쳐야 되긴 하긴 참 어차피 내 돈 나가는 거 아닌데 나랑 돈 나가는 건데 백성들한테 세금으로 더 뜯으면 되는데 라는 게 지배층의 생각입니다. 자 되게 웃긴 얘기가 됐죠. 그리고 아니 그럼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겼다 졌다 두 가지로 나눠볼까요? 지면 어떻게 되겠니? 내가 죽겠지. 전쟁을 주도한 놈들 이 나라를 우리랑 싸우게 한 놈들 나쁜 놈들 그러면서 전쟁 끝난다면 다 죽여버릴 겁니다. 자 그래서 권력을 잃었죠. 자 이기면 또 어떻게 될까? 이것도 사실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 전쟁이라는 것들은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연화를 가지고 옵니다. 힘쓰니다. 여러가지 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권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로 추가가 되느냐?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 전쟁을 이기도록 주도한 놈이 있겠지? 그 사람은 영웅이지. 전쟁의 영웅이야. 뭘 해줘야겠지? 상도 주고 그리고 겨술도 줘야 주고 권력도 나눠줘야겠죠. 이거야지 내 권력이 흔들릴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싸운다라는 건 아무래도 뭔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써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대관계를 택했다는 것이 중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 시기에 뭐로 나오느냐? 고려라는 나라의 임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계승의식이 아니라 뜬금없는 신라 계승의식이 튀어나옵니다. 아니 나라에도 무련된 이래로 되나요? 어쩔 수 없었어요. 고구려를 계승하려면 계속해서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해서 북진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여진, 북나라와 싸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라를 계승했습니다. 우리는 남쪽 경토에 만족합니다. 저희는 위쪽으로 서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신라 계승의식이 쓰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한 역사섭 하나 있어요. 역사책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역사책 중에 가장 원래된 역사책 삼국삼입니다. 기부식이라는 전시가 썼는데요. 이 삼국삼에는 신라 계승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신라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해버립니다. 자, 중기까지 돼서 이야기 됐고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 무신들한테 한방에 갑니다. 무신들은 눈에 띄는 무신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무신 정변입니다. 자, 그래서 무신들은 너무나 쉽게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권력을 잡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권력을 어떻게 찾았을까? 무신들이 과거시험 볼까? 그냥 때려잡으면 됩니다. 개인의 군대 사경이 얘네들의 권력의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혼자만 사경을 가진 게 아니에요. 너도 나도 사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권력자를 죽여버리면 내가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무신지권위에 오시면 계속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또 죽입니다. 정중부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았다가 이 사람도 이 이방을 죽이고 권력을 잡고 그 사람은 경제성한테 죽고 그다음에 이제 또다시 이의민이라는 사람한테 죽고 이의민은 또다시 최축원 형제한테 죽고 그리고 최신 정권이 몇 번 이어지다가 막판에 가면 또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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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심지어 자기 집 노비한테 죽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무신지권 시대 사병 개인 군대가 정치 권력의 기반이었던 시대고요. 그래서 굉장히 권력 가툼이 많았던 시대고 혼란스러웠던 시대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경제적인 권력은 뭐였냐면 주로 이제 다른 것들도 있지만 눈에 띄는 게 시급입니다. 시급 뭔지 기억나세요? 나라에 공을 많이 세운 사람한테 주는 땅입니다. 근데 무지막지하게 갈라요. 심지어 최신 정권 시대의 시급이 어느 정도였냐 최신 정권에 가지고 있었던 시급이 대표적으로 전라도 쪽의 80%를 차에 시급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온 사람 관련된 지역이 전라도 거기에 시급이 80%라는 얘기는 전라도 지역의 시급의 80%가 그 권력자의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또 뭐했을까? 열심히 이런 것들을 키우고 자기 사치세가 통화서 완성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작살났는데 이 시기 나름 자주적이라고 볼 수 있는 시기이거든요. 자기들이 뭔가 존재의 일을 찾고 싶었는지 전쟁을 합니다. 이 시기에는 금 나라로 가고 몽골, 나중에 이제 원이라는 나라로 이어집니다. 몽골과 전쟁하는 시기입니다.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사실 부끄럽네요. 몽골과 여전히 싸우는데요. 실제로 싸우지 않아요. 지배칭들은 이 시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강화모로 수도농려요.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싸웁니다.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싸움에 약하기 때문에 서멘에 틀어박혀가지고 열심히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항이라고 하기에 참 뭐라고 하는 게 강화도 여러분들 가보시는 게 계시죠? 강화도는 사실 육체에서 별로 떨어져 있지 않죠? 고 강화도 앞바다 등목에다가 모든 수분을 다 총집결 시킵니다. 여긴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거기들이 처박혀 있어요. 그리고 열받은 몽골군은 어떻게 하느냐 전국을 발발국으로 회집고 다녀버립니다. 몽골군의 침입에 임반던 대표적인 피해 사례 여러분들한테 상북시대 유문 중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경주에 있어서 환경사가 붙어버렸죠. 경주 어디니? 여기 무섭이에요. 유목민족들 여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거기까지 몽골군이 침입할 정도로 전국토를 몽골군이 쓸어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배칭들은 강화도에 들어가서 열심히 응원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얘들아 열심히 싸워라 우리는 몽골과 싸울 거야 너희들 알았어 열심히 싸워봐 우린 여기 서원에서 안전이 있을게 이런 시대입니다. 심지어 서원에서 있다 보니까 식량 고장한다고 세금 받아놓기 힘드니까 그 고려시대에 갯발되어서 관첩집까지 만드는 것이 고려시대 모습입니다. 그게 무섭지법입니다. 또 뭐예요? 부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8만 대전의 강화도에서 만듭니다. 이런 시기가 무섭지법입니다. 싸우겠다라고 입만 털던 시대 백성전 집갈부터 시대 무섭지법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승의식은 나름 또 고구려의 승의식이 비슷하게 나오기도 해요. 의미는 없겠죠. 그리다가 결국은 지침이다. 결국은 몽골의 합격전자. 마지막 무심지법의 지발자였던 사람 죽여버리고요.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새로운 지배층들은 이제 원과 항복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의 간섭이 있는 시기입니다. 원의 간섭입니다. 몽골이 나라세우스의 이름을 원이라고 해요. 카메라 꺼지지 않나요? 자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들의 특징 이름에 문자가 들어갔는데 별로 공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제는 무식합니다. 권력 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관직에 진축하고요. 그리고 추가 하나 다른 나라 외세의 간섭을 받는 시기에 권력을 갖기 위해 하는 좋은 방법은 그 나라랑 시장 신파라는 단어는 익숙하시겠죠? 그것이 살짝 바꿔주시면 됩니다. 뭐라 오를까? 신원파 신원파 원나라랑 같이 사면 돼요. 심지어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나라에서 사실이 와요. 그거를 소식을 듣고서 어떤 사람이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갖다가 그 사신한테 바칩니다. 그 백가로 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원나라는 고향 굉장히 많은 것들을 뺏어갔는데 심지어 이때 고려의 여자들도 데려갑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을 데려가는데 그 여자들 중에서 한 명이 원나라 황제의 렛이어가지고 원나라 황제의 현비가 됩니다. 아 기왕이죠. 몇 년 전에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시일관은 고려에서 왕보다도 더 강한 권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왕이 뭔가 원나라 맘에 안 되는 짓을 하잖아? 그러면 원나라 황제가 바로 야 이리와 그러면서 이제 왕자리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새로운 왕을 갖다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자 중의 하나는 이 당시의 모든 고려의 왕들은 원나라 공주와 결혼하고 있습니다. 원나라 공주가 습하게 역할을 해버려요. 그래서 뭔가 알 수 없는 시대인데 이 시대의 원문세족들의 경제 권력은 우리가 농장이라고 봅니다. 자 농장이라는 표현은 나는 갑자기 소키마형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요. 이전의 통치들 시금, 과전, 고름금전, 역군전 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세금버들 권리를 주는 땅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기 소유예요. 자기가 가진 땅을 넓게 가졌을 때 우리가 그걸 농장이라고 그럽니다. 소유가 좋을 것 같아. 세금 받는 수조권이 좋을 것 같아. 소유가 좋아요. 숫자로 비교해 드릴게요. 세금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땅에서 농사 지은 거 세금 몇 프로? 10분의 1입니다. 10% 정도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의 땅이죠. 그러면 그 땅을 농부들한테 야 내 땅 빌려줄게. 여기서 농사 지어. 그리고 땅 빌려간 대가를 내놓아 그러면서 수학량의 절반을 검거합니다.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자기 소유의 땅을 원격적으로 놀러가기 시작하는데요. 성격은 아무것도 바뀌게 말하지 않아요. 고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승리 시기에는 되게 특이한데요. 정신 승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들한테 집으로 졌지만 우리한테 뭐가 있다. 오랜 역사가 있다라고 해서 정신 승리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끊음없는 고조선계승의식이 나타나요. 역사연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정신 승리. 뭔가 외적한 게 시달리 때 우리가 비록 지금 힘이 약하지만 우린 뿌리 깊은 역사가 있다. 민족적 자금식을 일깨우고 저항관을 일깨우기 위한 거기도 합니다만 약한 증 정신스럽게 정신 승리스럽게 보이기도 해요. 우리 초등학교 때 그렇게 잘했어. 그런 거죠. 그런 정신 승리가 역사의식이 또다시 강하게 나타날 때가 나중암으로 놓을 겁니다. 어떨까? 일체강점기. 더위 직점부터 잠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다음 문제 시기도 점점 넘어갈 겁니다. 이거는 되게 자연스럽게 바꿉니다. 한순간에 딱 넘어가지 않아요. 눈벌기 쪽에서 무신 넘어갈 때 무신정변 한 방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역시 무신집권지에서 건물 세력을 넘어갈 때 무신가 무신 죽여버리면서 한 방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천천히 바뀌어요. 자, 원간 석기는 어떻게 끝나가실까요? 어떻게 원간 석기가 흔들리기 시작할까? 원이 망해 가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원나라 황실관의 내분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원나라한테 지배를 받고 있었던 중국 오리지널의 한족이라고 부릅니다. 걔네들이 반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원나라가 망해가고 명나라가 세워지는 원명교책입니다. 그래서 원나라의 지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슬슬 원나라의 방점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칩니다. 이것이 원명교책입니다. 이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애들이 신진사대구인데요. 이름 한번 풀이해볼까요? 신진 새롭게 나타나 있는데요. 사대구 사와 대부가 합쳐진 말입니다. 사는 선기사자 학식이 뛰어난 사람을 읽어놓는 말이고요. 대부는 관리입니다. 관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실무능력에 뛰어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공부를 다 한다고 해서 일처리를 잘하지 않아요, 사실. 그렇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부도 잘하고 일처리도 잘하는 만능이었습니다. 그 대부적인 이유가 뭐였냐? 이들은 최신 학문 성리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최신 유학의 성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그 사람들이 신진사대구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성리학을 공부하는데 어떻게 공부하냐? 경제적인 기관부터 설명하라면요. 지방의 중소지주 출신이에요. 지방의 중소지주.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지주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중소지주. 대지주는 아니에요. 그럼 중소라는 게 어느 정보냐? 자기가 직접 농사 짓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자기가 직접 농사 짓지 않아도 될 정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 지방의 유력자들, 이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농사 짓지 않고 그 시간에 뭐였을까? 놀래 뭐하니? 공부했겠죠. 공부해서 뭐였을까? 과거시험과거지. 과거를 통해서 중앙관지에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야, 나 관지 걸었어. 월급 줘 라고 하는 국가가 월급을 안 줍니다. 국가가 월급으로 땅을 줘야 되는데 말이죠. 이 사람들이 다 가져왔어요. 법문세족들이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시작할 때부터 월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이놈들을 몰아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싸웠던 애들입니다. 처음은 세력이 미약했습니다. 원나라가 뒷배경으로 있는 법문세족과 싸우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원나라가 고려의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왕과 왕 한도, 왕들도 법문세족한테 시달려겠죠. 그래서 왕과 신진사 대구가 힘을 합쳐서 법문세족의 세력을 점점 약화시키면서 점점 이제 이들의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싸우기 시작할 때 왕이 공민왕이고요. 그래서 공민왕을 기억해둬야 되는 거고요. 공민왕이 이제 반원자주정책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원나라의 반대한 정책들 여러 가지 펼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 신진사 대구들은 법문세족들을 몰아내도 그리고 이들과 힘을 합칩니다. 이 시대의 성격, 신진사 대구들의 성격은 굉장히 대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모든 것을 다 바꾸고자 합니다. 고려라는 나라도 40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승진 씨는 딱히 얘기할 필요 없겠지만 여기 대외관계, 외교관계에 추가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시기에는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원명조책이니까 시들끼리 싸우는 건 괜찮겠지라고 하겠지만 명사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죠. 한쪽 부흥운동을 하잖아요. 머리에 빨간지 둘러서 이제 도적대처럼 쳐들어옵니다. 머리에 빨간지 둘렀다고 해서 홍건적이라고 불러요. 아니 도적대가 얼마나 온다고? 10마리 옵니다. 대중계스케일을 불러줍니다. 도적대인데 10마리 쳐들어오고 심지어 얘네들이 수도 개벽까지 홈락시켜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이 피난을 갔다가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북쪽에서 홍건적이었는데 남쪽은 괜찮냐? 남쪽에서 외부가 쳐들어옵니다. 아니 외부 해적 아닌가요? 걔네들은 그냥 열악질하는 애들 아닌가요? 이땐 좀 쎕니다. 대대적으로 말하면 충청북도까지 들어옵니다. 충청북도는 바다가 접혀있지 않은 내륙입니다. 내륙지간까지 외부가 홍건적들이 설치돼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경을 물리쳐요. 그리고 물리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신흥무기 세력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새롭게 성장합니다. 국가를 구한 영웅들, 용사력을 바탕으로 한 사람들 이런 애들이 성장하게 되고 이들과 신진선의 분들이 인구가 힘을 합쳐서 뭐 했을까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죠? 그 새로운 세상 조선 되겠습니다. 조선 건물파는 새벽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빈칸 조금만 더 치우면요. 원만정기의 정신승리 예시를 떼어먹었습니다. 고조선계승이신 우리나라 역사사 중에서 강군신화를 다루고 있는 불역사책 한국 여사의 특징으로 역대 왕국의 기록 제왕원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역사상 가장 잘 알았고다 고려시대 동명왕의 이야기 이런 것들도 이십기에 같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 역사를 전체적으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지배층들 중심으로 개인의 성격, 대외관계까지 연결이 되죠. 사실 이 표가 아래쪽까지 확장될 수도 있어요. 아래쪽으로 더 확장도 가능해요. 문화사 부분까지 이것도 다 시대 순으로 맞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에도요. 불교 초기에 지배층들에 걸맞게 개국공신들이 원래 좋아하던 교종계열, 파원종 그리고 이제 지바보족들이 좋아하는 선종들 함께 유행하는 것이 초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불교에 대해서는 통합이에요. 문거리족들이 좋아하는 거 교종계열이었을까? 선종계열이었을까? 뭐라고 기억하더라도 선종은 누가 좋아한다? 무식한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교종계열의 통합운동 천세종이라고 합니다. 벌어지는 것이 중기의 모습이기도 하고 무신집권 뒤에는 어떤 거 중심일까? 선종 중심으로 통합하는 조계종 운동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검은세족들 워낙 타락해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불교계도 함께 타락해버린 것이 원감성들. 마지막에 신진사제분들은 아예 이 타락해버린 불교, 불교는 이 세상을 폐가, 불교란 없어져야 한다를 다시 주장하는 것이 신진사제분들의 속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계열음도 다 맞출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유학 같은 경우에는 초기의 개혁적으로 다 잘 받아가 그리고 이제 박어시업에 흔하면서 사교육의 전성시대가 있는 겁니다. 역시 입시에는 사교육이죠. 그래서 사교육의 전성시대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신집권이면 유학자들 어떻게 되겠니? 반을 죽거나 산속을 심었겠지요? 침체에다가 새로운 유학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나라 성리들이 이어지는 이런 변경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들죠? 대장경 시리즈. 여러분들은 팔만대장경만 아시겠지만 사실 더 있습니다. 초반기에 거라는 시명을 받기 위해서 초두대장경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일명 속장경, 대장경의 속편, 이 시기에 만들어졌고 팔만대장경은 언제 몽골 체인 받으려고 만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여러가지, 금속발자, 김자들 등까지 여러가지가 이 표로 만들어서 시대별로 파악할 수 있는 게 고려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의 시대, 다섯 개의 시대 부분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사실 대화하는 일 여러분들이 중앙으로 볼 수 있어요. 고려시대 대부분의 얘기가 사실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몇 시간을 하니? 몇 시간 남았죠? 4시간 동안 이제 우리는 고려시대 전체 정치적인 얘기와 외교적인 얘기까지 마무리 진행될 겁니다.